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공유해오고 있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체제 간의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 유리 활동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청이 자리 잡고 안동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에 정부가 또 새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 시기에 희망치는 안동과 경북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이번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김대지는 배경과 학벌이 아니고 원칙과 소신, 신용과 성실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마다들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을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반듯하게 처신하며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뜻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하게 진짜 일꾼으로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지역특가사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특성, 즉 관광이나 문화나 농식품 등이 반영된 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육성하여 지역 내 특가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위해 열심히 홍보하여 지역의 창업기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산품 판로구축의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농가 및 향토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수 판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판로구축을 지원하여 지역 생산 제품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되어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 등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취업하여 정착하게 하고 또 외부의 청년들이 지역 정착 지원형으로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임금 및 정착 지원금 등 지원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지역 내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학대하여 지역의 청년들을 머물고 외부의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의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신인입니다 이번 6일 선거 전까지는 소상공인으로서 또 사회구성원에서의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벌이나 사업성공으로 큰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풍산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옥동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선고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 한 번도 서민의 삶을 벗어난 적이 없기에 지역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대진의 가장 큰 차별점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편적 사고와 일반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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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